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점이겠죠. 언제 사야 될지,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될지. 삼성전자, 동네 북이 됐습니다. 박대표가 증권사를 입사했던 게 94년도인데, 30년 가까이 삼성전자를 매매했는데, 이거 30년 차트거든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IMF도 이렇게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전체가 다 약했으니까 유독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전체 시장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시황 얘기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슈들 잠깐 살펴보고, 세 번째 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 매수매도 타점 관련하여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꾸준히 삼성전자가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IT 종목 아닙니까? IT 종목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그야말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텔, 매각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텔이 인사이더 하면 최고였습니다. 그 인텔이 아닙니다, 이제. IT 종목들은 정말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뭔가 꿈이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듭니다. 알파가 없습니다.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HBM에서 뒤처져 있죠. 하이닉스에. 10년 전부터 HBM 준비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고, 두 번째,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의 대응을 못한 거죠. AI 시대에 대응을 못한 겁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HBM 왜 안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AI 시대가 빨리 올지 몰랐다. 앞을 못 내다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가 못 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자,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깔 꼬마니처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근 2년간, 에나가 저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 에나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AI나 반도체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누가? 헬지펀드들이. 이수환의 헬지펀드들이 다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에나 가격은 고정돼 있고, 달러도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가고, 산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100이라고 친다면, 달러를 고정으로 보더라도, 이게 150, 200까지 간죠. 100에 산 게. 100갖고 100이 남은 거죠. 100을 벌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많은 수익을 챙겼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에나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달러가격은 인하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했고, 주식은 빠졌습니다. AI 반도체 주식들. 고평가액이 나오면서. 이건 150이 돼버렸는데, 얘는 70이 돼버렸어요. 80 갖다 갚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헬지펀드들의 마진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N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에나 빌려서 사서 재미 많이 봤는데, 이게 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역방향으로. 에나가격 올라가고, 달러 빠져버리고, 주식 빠져버리고, 돈 갖다 갚아야 됩니다. 주식을 팔거나. 최근에 삼성전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매도 동향 보시면, 물량이 나오는 게 100만주, 200만주가 아닙니다. 천만주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800만주, 800만주, 1300만주, 1200만주, 1400만주, 천만주, 900만주. 왜 이렇게 가격하게 파는 걸까요? 0.5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FOMC. 생각보다 많이 내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경에 한 번 더 0.5를 내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내려가니까, 달러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에나를 몰리겠죠. 안전자산. 에나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차트에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차트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한율 동향이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 거를 140엔 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나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에나가격이 올라가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제부터는 N달러 한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도 중요하겠죠. 추가로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건지. 세 번째, 미국의 경기. 10월 지표. 경기에 따라 금리 인하폭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 거시적인 부분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주식은 이슈보다는 뭐죠 여러분? 수급입니다.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외국인들 그들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전략에 따라. 다행히 그나마 금리 내린 다음에 에나가 살짝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결을 했죠? 올린 게 아니고. 그런데 12월경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11월에 미국은 FAMC에서 금리를 0점을 내린다고 그러죠. 12월에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N달러 환율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미리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도가 과격하게 나오는 거는.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는데 여기 오늘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해치펀드가 갖고 있는 NKD 트레이드로 산 삼성전자 보유 물량 얼마나 남았는지 평균 매수가가 기록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을 짰어요. 어디가 저점이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엑시트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여러분 하늘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NKD 트레이드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360조 정도 됩니다. 그죠?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제가 계산해보니까 NKD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냐면요. 4천조입니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 중에서 360조 정도가 언제든지 현금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3조원도 포함이 되겠죠. 실제로 지난 2년간 에나랑 가장 관련이 깊었던 거는 필라대표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만큼 에나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뭘 샀다? 반도체 주식들을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AI 시대에 맞아서 근데 이게 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미국은 금리 내리니까 달러값은 빠져버리고 주식도 빠집니다. 얼마 전에 NB에다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빠졌죠. AI 반도체 주식들 고표형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치펀드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나 올라가고 달러 빠지고 주식 빠지고 담보부족 마진콜이 발생하잖아요. 주식 당연히 팔아야죠. 그래서 무심확지하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 새벽 5시 13분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영상 일찍 찍는 거 삼성전자 하루하루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N달러 동향도 중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대응 전략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장전에 영상 일찍 찍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관계 보시면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에서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턴 펀드이기 때문에 당분간 물량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33%죠 이게. 외국인 얼마나 갖고 있죠? 많이 팔긴 했는데 아직도 54%나 갖고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개인 물량 10%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액 주주도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지쳐서 팔아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해치펀드의 앤케리 트레이드 출구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 보유 물량 매수가 이걸 알아야지 삼성전자를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슈 잠깐 말씀드리고 리포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슈 앤케리 트레이드 얘기 나왔고요. 3점보다 하이닉스다. 웨더 물량이 3배가 차이가 한다. 주가는 따블인데 하이닉스 1조 8천원 삼성전자 6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만큼 앤케리 트레이드로 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들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있다. 천만 주씩, 천이백만 주씩 그리고 모건스텐드 보고서 지금 대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HBM을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삼전도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8단을 벤더가 둘이 됐잖아요. 더블 벤더입니다. 더블 벤더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죠? 갑이 유리해집니다.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가격 내리라고 합박하게 했죠. 두번째 공급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벤더가 하나일 때는 SK하이닉스 이쪽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겠죠. 둘이 돼버리면 서로 납품하려고 엔비디아 쪽에다가 엔비디아가 유리해집니다. 가격을 내리거나 공급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 뭐고 싶었니?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타당한 얘기죠. 이런 것들도 매도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8단은 통과가 됐는데 10월에 12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퀄 테스트 이제는 뭐 일반적인 언어가 됐죠. 이게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하락세도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HBM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 단으로 쌓은 거죠.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여기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8단에서 해결이 됐고 12단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젠순왕이 새롭게 출시하는 블랙웰 얼마 전에 결함이 생겼다고 했는데 출시가 거의 됐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올해 이거 파운더리를 그동안 TSMC에 맡겼는데 다른 데 맡기겠다. 이거는 3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랙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만큼 엔케르 트레드 영향이 크다는 얘기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결함이 생겨서 블랙의 결함이 늦어졌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반사액을 본다. 무슨 얘기냐? 그림 보시면 이게 AI 가속기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거거든요. 여기 엔비디아라 써있죠. AI 칩에 들어가는 4가지 부품 CPU, GPU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HBM AI 가속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머신 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습 기능을 AI AI는 학습 기능이 있잖아요. 설계에 결함이 생겨서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TSMC를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있고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덕분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호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AI 가속기 이슈 파운드리 이슈 12단 테스트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수급 때문에 주가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NKD 트레이드 주가가 2배 차이 나는데 외도 물량은 3배가 넘는데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 두 번째 12단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통과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AI 가속기 부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년부터 수시가 되어도 삼성전자도 네 번째 블랙엘을 삼성에 맡길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호재가 있는데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된다. 그만큼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다. 추세가 다 깨졌다. 맞습니다. 주범까지 월벙 월벙은 그나마 다행이죠. 월벙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이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확인되어야 되느냐 일단 N달러 환율 두 번째 NKD 트레이드 남은 물량들 얼마나 되는지 다 팔진 않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HBM 12단 퀄 테스트 지금으로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 10월에 나오게 될 3, 4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지분을 54%나 갖고 있는 그들의 전략 NKD 트레이드 전략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주식을 팔고 있는데 천만 주식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타점 어떻게 잡을 것이냐 대응 전략 자료를 박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삼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NKD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죠.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3158 8575 여기로 삼성하고 알루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해지 펀드들의 삼전 보유 물량 포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자료가 있으시면 여러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삼성 알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요.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박 대표가 특별히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삼전 실시간 대응 방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하고 매매 사인 드리는 무료방입니다. 사치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3158에 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삼전 실시간 대응 방 대응 자료와 함께 꼭 참여하시고요. 삼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시장이 AI 반도체가 빠지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빠른 수납에만 돌고 있는데 섹터별로 종목별로 단타방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 샘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 3158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단타방 입장 도와드립니다. 샘플처럼 매수 신호 드릴 예정이고요. 삼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기간에 오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겁니다. 알고리즘이 주식을 팔고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부터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제가 PBR 할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식은 70 선물은 50%까지 지금 정도 되면 여러분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개념 정도 제가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매매개혁 장단점프석 대응방안 대형주, 중소형지별로 분석했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해상 종목 특히 삼전은 알고리즘 매매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총이 큰 종목이고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장이 급등나갈 때 급등나가게 됩니다. 3158에 8575 알고라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삼전 개별 리포트와 더불어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팔고 있는 친구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거죠. 삼성 R 리포트 있을 거 대응 전략 리포트 그 다음에 대응 전략 방 경험 실시간 대응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세 번째 1번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네 번째 알고리즘 리포트 있었죠. 삼성전자는 메인 타겟입니다. 알고리즘 보내시면 되고요. 모든 무료 서비스 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타점을 잡으려면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N달러 환율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완만해져야 돼요. 흐름이 두 번째 NKT 트레이드 이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리포트 안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그들의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유 물량과 매수가 세 번째 HBM 10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헐테스트 12단 이거 통과되면 제가 보기엔 좀 하락세가 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 10월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 실적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텐데 관련된 모든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대응 텔레그란방 확인하시고요.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전문이랑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설마 삼성전자로 단타 치시는 거 아니겠죠.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만 단타 하시면 되고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삼성전자 핵심입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앙데레 코스타라니에 산책하는 계기가 딱 맞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주식은 항상 앞서 나가죠. 지난번 엔비다 실적이 잘 나오다 주가는 빠졌습니다. AI 반도체 주식들은 고평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것보다 실적대에 비해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어떤 식으로든 실적으로 회개하게 되겠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3전도 마찬가지죠. 주가 많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밀렸죠. NKL이 트리드 때문에 나가고 싶어합니다. 반려견의 속성상 앞으로 확인할 게 있죠. FOMC 0.5 금리 추가로 내릴 건지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N달러 환율 세 번째 그 다음에 NKL이 트레이드 물량 그리고 10월달에 퀄 테스트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호재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AI 가속기라든지 12단 테스트 주가는 앞서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종목 리포트 대응 전략 방 대응 전략 리포트 대응 전략 텔레그램방 활용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단타방 일본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영상 찍었습니다. 영상 일찍 업로드할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